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제가 사회탐구 대표 강사를 지내면서 1학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정말 팝콘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그럼 팝콘 같은 강의를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 연구, 한 결과물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통합사회로. 그래서 통합사회 내신 강의를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1학년 오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잘생긴 윤리? 그건 웰메이드라는 뜻이에요. 제가 무슨 나르시즘도 아니고 저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로 있으면서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현장 학원이거든요. 대치 강남 분당에서 많은 수험생들을 보유하고 있고 고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윤리교육을 석사를 끝냈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일반사회 교육 석사를 전공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한 사람이고 저는 정말 통사를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통합사회가 윤리, 지리, 그 다음 일반사회의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역사와 함께. 저는 일반사회, 윤리, 지리의 전문가하고 학교, 선생님, 전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전교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제가 학원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윤리, 지리교사 자격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통합사회의 선도교원이에요. 제가 선도교원이라는 것은 통합사회가 이렇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통합사회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그걸 학교 현장에 가서 통합사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행복단원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김준수 선생님 행복이란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 행복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하는 선도교원입니다. 제가. 어? 그럼 선생님 학교에 계셨어요? 그렇죠. 학교에 실제 제가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교에 있었고 이제 2019년도부터 메가스터디에 와서 강의를 하였고 그 2019년도까지 또 어디에서도 강의를 했냐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TV에 나오고 싶어서 원래 저 어렸을 때 꿈은 아나운서였거든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TV에 나오면서 EBS에서 사회탐구 윤리 대표 강사를 했고 대표 강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교육과정에 교과서 전문가여가지고 교과서를 검증했던 유언이고 3학년 되시면 연계교제라는 걸 알 텐데 뉴스에서 보시면 몇 번 들어봤나? 1학년이나 아마 지금 막 중단 막 신나게 놀다가 지금 왔을 텐데 아무래도 전 공부하다 왔어요. 그렇죠. 공부하다 왔으니까 이걸 보고 있겠죠. 3학년 선배들이 보는 수능과 연관이 있는 교제를 연계교제라는데 대표적인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제를 제가 검토도 많이 했고 EBS 교제 지표도 했던 전문가입니다. 와 그럼 저 사람은 지금 통합사회와 관련된 모든 과목의 전문가이자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교과서 전문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건 저만의 노력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 메가스터디 윤리 1위 위치에 올 수 있었고 대표적인 메가 강사로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대표 강사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제가 열심히 했던 이 노력의 성과물들 교과서를 검증했던 대한민국 대표답게 그리고 EBS 대표 강사까지 했던 만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고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석사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도덕윤리, 교사 자격증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통합사회 선도교육까지 했던 진정한 통사 전문가가 여기 있음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진짜 통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쭉 지금 설명해드릴 겁니다. 제가 진짜 사회를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내신 포인트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신 문제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랬더니 실제 제가 2018년도 여름을 끝으로 학교를 퇴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쉽다고 이렇게 상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1학년 제가 들어갔던 반 아이들이 좋은 말씀과 위트 있는 재치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제 강의를 기다리는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될 저의 강의는 뭐냐면 삼삼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들어야 할 강의인데 짤강이에요. 여러분들이 짤강을 좋아해서 제가 3학년 제가 여러분 선배들 가르치고 있는 윤리과목 제일 많이 듣는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3위과목에 해당하는 윤리와 사상에 짤강을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엄청 듣더라고요. 밥 먹다가 똥 써다가 뭐고 대중교통 안에서 그래서 이 삼삼한 개념을 통사에서 적용시켜서 제가 교재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교재는 교과서 전문가답게 많은 교과서 연계교재 전문가답게 연계교재 내용들까지 더해가지고 정말 정말 눈물 나도록 열심히 만들었고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이 정말 피땅 눈물 어리게 열심히 검토하고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교재 본교재를 만들었고 내신 모의고사도 통합사회 강좌별로 선택형과 그 다음에 주관식 문항 다 개발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시험 직전 벼락특강 벼락치기 특강 여러분 중요하거든. 그럼 이 네 가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입학하시고 들어오시면 본 개념 들으시면서 본 개념 교재 제목이 잘 통하는 통사예요. 김종인에게 잘 통하는 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삼한 개념은 잘 통하는 통사 들으시면서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짤강입니다. 그러다가 난 이제 중간 시험이 됐다. 그럼 벼락치기 특강 듣고 그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1에서 7강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어? 나는 지금 1학기 때 여기까지 막 보던데? 라고 하면 어? 1학기 기말 벼락치기 특강까지 듣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2학기 때도 또 벼락치기 특강 해당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말 때도 벼락치기 특강 해당 모의고사 하고 나면 내신 만점! It's OK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선택과목 저를 이제 좋아하시다 보면 윤리과목을 선택하고 오시겠죠. 그렇게 1학년을 쭉 마무리하고 2학년 때 아! 또 김준수 선생님 재밌는 강의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또 2학년 때도 이러한 내신 강의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커리 삼삼한 개념 잘 통하는 통사의 본 개념 삼삼한 개념은 짤강 잘 통하는 통사는 개념을 가져다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강좌 그리고 내신 모의고사도 있고 벼락치기 특강까지 있다. 그럼 세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면 잘 통하는 통사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내신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28강으로 만든 강좌입니다. 근데 삼삼한을 활용하셔가지고 삼삼한은 짤강이니까 오! 나 오늘 1강 통합사회에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1시간 강의를 들었어. 복습을 해야 되겠어. 오! 짤강을 봤더니 오! 18분에 이걸 복습할 수 있구나. 그냥 들으면 돼요. 또 여러분 18분에 안 듣고 1.3배속으로 듣잖아. 1.3배속 1.2배속 여러분들이 1.3배속 1.4배속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어디도 지금 다니고 있냐면 모 아나운서 아나운서분께서 운영하시는 스피치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스피치학원 쇠쇼쇼쏴쏴 이런거 쑤아 이런거 발성연습하면서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오늘의 뉴스 이런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밀착형 스토리와 함께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건 교재로 끝입니다. 교재 한 권 이후에 다른게 필요한게 없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빨간색 분필 노란색 분필 그래서 필기할 때는 노란색 분필 밑줄 글을 땐 빨간색 난 다 필요없다. 그러면 그냥 한가지 색으로 하세요. 한가지 색으로 교재가 큼직하니 그 안에 제가 직접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하고 필기도 해봤고 필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기를 많이 하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강의를 하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PPT 띄워가지고 내용들을 쭉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 PPT 내용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돼요. 왜? 빈칸 내용이 왼쪽 교재에 다 정답으로 나와있거든요. 교재 보시면 그럼 실제 정말 이 내신 포인트를 잘하는 학교 현장에 10년 넘게 있었던 선생님답게 진짜 교재로 끝나나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본 개념 강의가 잘 통한 통사는 총 통사가 구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장되는 개념이 인간부터 시작해서 자연생활 인간의 인권 시장경제 조스티스 문화세계 미래 지속가능한 삶까지 이 내용은 총 28강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28강 강자마다 60분, 50분, 45분 이런 강의가 진행이 돼서 28강으로 쭉 강의되는 내용을 가져다가 정리하실 때 교재 하나로 밀착형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 강의를 삼삼왕과 같이 활용하시라고 삼삼왕 두 번째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 구성을 보시면 일단 스터디 맵이 있어요. 딱 첫 번째 펼쳐보시면 중요 포인트가 오늘 이거야 라고 제가 PPT 띄워드릴 거고 PPT가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시간적 관점에 여기 빈 공간을 여러분이 필기를 하셔도 되고 이 부분들을 그리고 PPT로 올라오는 내용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왼쪽에 이렇게 정답이 있어요. A에 들어갈 거 B에 들어갈 거 그래서 여기 A에 들어갈 게 여기 하단에 있거든요. 굳이 난 필기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난 지금 세대답게 이해 이해하면서 이해하시고 제 암기하라는 건 암기하라고 체크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첫 번째 개념을 듣고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재 안에서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면 이 내용을 또 한 번 세세하게 봐요. 제가 밑줄 그으면 따라오시면 돼요. 중요 용어 여러분들 용어 모르는 거 있으니까 왼쪽에 용어까지 정리해 놓고 첫 번째는 스터디 맵으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교재 밑줄 그으면서 복습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료 읽기 자료 교과서 자료 아니면 EBS 자료들을 가져다가 잘 제가 활용해가지고 교과서와 나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이런 게 시간 조건 빈칸 뚫어서 나오거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 자료하고 이러한 사례들로 복습을 하고 적용시킨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술형 대비하면서 빈칸 넣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OX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내신 문제는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작 문항까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러한 본교재 강의를 듣고 복습할 때는 무엇으로 예복습할 때는 3, 4만으로 내신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짤감으로 금방 끝나요. 18분짜리 1.5배속으로 들어봐 금방 끝날 거 아니야 지금 15분짜리도 있고 10분 안쪽도 있고 그래서 잘 통하는 통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 하나로 들으시면 되고 이것만 들어도 모고 대신 3등급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3, 4만이라고요. 3, 3하다란 뜻처럼 여러분 제가 계속 생각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토대로 예복습하시면서 잘 통하는 통사와 함께 개념을 완벽히 만들어 나가다가 어? 나 좀 까먹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벼락치기 활용하시면 돼요. 3, 4만 개념의 목차도 여러분 잘 통하는 통사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강의명을 맞춰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바로바로 어? 나 1강 들었어. 그랬더니 1-1강에 짤강이 있네? 라고 가서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3, 4만 개념을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교재 구성은 이렇게 1단계에서는 교육과정 핵심 문장을 읽고 교재 하나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똑같이 밑줄 긋고 쓸 때는 그냥 한 펜으로 하셔도 한 펜으로 해도 되고 빨간색, 노란색 저처럼 빨간색 밑줄 노란색 필기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문장이 친절한 설명 해드린 다음에 세 번째는 요약이 필요하죠. 요약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사례 보여드리고 짤강으로 4단계로 모든 걸 완성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시험이 다가와서 급해 죽겠어 라는 것은 총 8강으로 통합사회를 정리 각 시험 범위 내용을 2강으로 해서 간결한 이건 스터디 맵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 그 스터디 맵은 본 교재에 있는 스터디 맵인데 그거를 제가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등급을 충분히 벼락치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스터디 맵 본 교재에 있던 내용처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이거고 공간적 관점은 이거고 사회적 관점은 이러하고 윤리적 관점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은 이러하다라고 하면 1강 내용 벼락치기 한 겁니다. 1강 이렇게 해드릴 거라고요. 아셨죠? 벼락치기 특강 시험 직전에도 챙겨드리고 시험 보려면 문제가 필요하잖아. 정말 내신 전문가답게 그 내신 전문가의 문항이 28강 강자별로 여러분들 통합사회 공부하는 걸 제가 수년 지켜봤더니 이게 지금 학교별로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다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과목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우리 학교는 지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세계지리 내용들을 가다가 어렵게 다루고 있어. 어? 난 이 문제가 필요한데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윤리엘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롤스 노직 롤롤 이게 뭐야 도대체 와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사회적인 파트 문제가 여기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친절한 해설과 함께 문항들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강의 강자별로 선택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이 문항을 잘 풀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100%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가지 커리로 잘 통하는 통사 삼삼한 개념 벼락치기 내신 모의고사까지 다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김왕배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자 씨는요? 지금 뭐 프로그램에 나오는 영자 씨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훌륭한 능력을 물려주셨고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결단을 내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데도 두 분께서 영향을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2017 8월 3일 아버지는 2018 7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긴 이야기는 강의 때 해드리기로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그에 따라 탄생한 종이기 돌사진이거든요. 제가 받았던 사랑 이 가족에서 느꼈던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학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돌려 줬던 것 같고 실제 그러하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희 제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함께 울었고 시체 운구도 해주었고 그랬던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마감이라 그러잖아요. 200명 과거에는 230명 가득가득 찬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 모니스터 속에 있는 저라도 바라보고 왔던 수험생들이 제가 뭐라고 강의 끝나고 다음에 앞에 서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요 사인해주세요 라고 하는 연말만 되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물론 매 강좌가 끝날 때 그때 되면 마음이 한편이 뭉클합니다. 한쪽으로는 이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면 어떠할까 한쪽으로는 정말 내가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많은 이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 1학년들 분들하고도 만나서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수강후기 한번 보시면요 학원 강의지만 학원 강의 같지 않고 어떤 인생의 교훈이 담겨있는 강의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강의 진짜 그러한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커리큘럼 마다 즐거움과 재미 웃음 여러분 후기 보다 보면 어? 스카에서 보다가 보다가 막 쫓겨났어요 진짜 웃음과 재미 감동 함께하는 커리큘럼 1년 동안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저에게 조금만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진정성 있는 통합사회 전문가로서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서 기다릴까요? 커리큘럼 마다마다 기다릴 테니까 저의 통합사회 강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